안녕! 역시 엠버는 똑똑해!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엠버가 잘 설명해 주더라고 넌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? 누구한테 물어보니? 아, 그렇구나! 난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 바로바로 답을 찾아야 공부가 되는 거라고 너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답을 찾아봐, 알겠지? 좋아! 그럼 지금 질문 하나 해볼게 넌 브룸스타운 구조대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아니? 장난이야! 너도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모르는 거면 엠버한테 물어봐 줄게 그럼 이따가 또 통화하자! 안녕! 안녕! 들어가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